콜 앵콜 앵콜 하면 밤새일 텐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십군요 여러분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어 꽃은 우리 아까 참 우리의 협찬해준 정말 우리 제자 님들 이원이 가수와 또 우리 아 아 목화님 아 이쪽으로 오세요. 사진 한번 찍고. 네 이쪽으로 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어떤 일이요? 제가 이렇게 할게요. 네? 아 이쪽으로 오세요. 맞아요.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네. 감사드려요 여러분. 또 이런 행복이. 아 그러시구나. 네. 말씀 들었습니다. 네네. 네. 감사해요. 아 단장님이시군요. 네. 네. 저는 아라리오 밴드 아라리오 단장입니다. 밴드 결정한지 한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우리 아라리오 밴드 회장님을 통해서 모델을 할 뿐인 걸 알게 돼가지고 오늘 제가 일하고 급하게 다녀왔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공연 봐서 참 감사합니다. 행복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여러분 박수. 자. 반대로 저쪽으로. 이렇게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앵콜곡 한 곡. 네. 그러면 혹시 듣고 싶은 곡. 와우. 네. 와우. 오늘 또 여기 우리 꿈앤소리 봉사단과 또 너무너무 우리 뚜니맘. 네. 삼총사. 또 김영가수님 이렇게 꽃 협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아. 이 꽃들 때문에 제가 조금 죽기는 했으나 이 꽃이. 이 할미꽃이 조금 죽었죠. 너무 꽃이 이뻐서. 네. 아하하. 감사합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여러분. 오늘 이 행복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. 네. 첫 콘서트다 보니까 진짜 지금도 가슴이 아직은 사실은 떨려요. 보통 땐 더 잘할 수 있는데. 오늘 조금 많이. 오드리가 떨었죠? 아니요. 아. 괜찮았나요? 우리 회원님들은 조금 다른 걸 아실 텐데. 아. 오늘 조금 떨렸어요. 사실은. 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그럼 앵콜송으로 You mean everything to me. 네. 이거는 뭔가요?